오케이 우리는 오늘 같이 스콘이라는 게임 확인해 볼 거에요 여러분이 게임 하고 싶으면 엑스박스 게임 파스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옛날 그 앨리언 게임 기억하세요? HR 가이가 그 앨리언 디자인 했죠 그리고 이 게임은 완전 HR 가이가 디자인 같아요 그래서 제 눈에 띄었어요 눈에 들어갔어요 디자인 때문에 이건 공포 게임인 것 같아요 공포 파스 게임 그리고 저는 진짜 뭐 이거 시작하자마자 분위기가 이미 완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래픽도 좋고 이거는 지금 과거 아니면 미래인가요? 아 떨어지는 모습 보니 과거 이거 같았어요 오 아프겠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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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괜찮으세요? 어 인문이 봐요 완전 앨리언 같아요 여러분이 앨리언 시즈 봤어요? 저는 그 첫번째 앨리언 영화 너무 어려웠을 때 봤는데 그거 그 영화 보니 첫번째 패닉에택 당했어요 아 너무 어려웠을 때 봤어요 근데 여전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 하나에요 특히 앨리언 1 그리고 앨리언 2 앨리언 3는 아직 아직 괜찮은 편이지만 뭐 그다지 대박인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태어났어요 우리 한번 시작해 봅시다 이건 문인 것 같아요 와 이거 봐요 너무 멋있어 너무 예뻐 가기 전에 거기 가기 전에 그냥 여기 들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봅시다 아 클릭하면? 효과 없는데? 효과 없어요 그럼 우리 아마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 북도에 타라가장 뭐가 있을까? 라이트 좀 이상해 보여요 안뇨 오 오 오 와 이거 봐요 맛있는데? 여기 뭐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게임은 제대로 어떤 게임인지 몰라요 공포 게임인지 아니면 퍼즐 게임인지 전 공포 퍼즐 게임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봤어요 무슨 리뷰 봤을 때 근데 오늘에 나왔던 평가분이 이 게임 참 좋다고들 해요 리뷰자들이 그래서 저도 그냥 한번 여러분이랑 이 게임 같이 확인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 채널 처음으로 오시면 음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것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계속 재밌는 영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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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 재밌는 게임 영상 많이 어플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 여기봐요 아 여기 탈출 할 수 있을까? 앞에 그냥 밖에서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손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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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많이 아파 보여요 오우하 옷 가게 어디야 옷 가게 어디야 우리는 옷을 안 입고 있어 이게 뭔데 이게 뭔데 써봅시다 아 그럴까 하지마 왜 왜 왜 왜 왜 왜 으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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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이거는 암 아 사이버펑크 무슨 잔인한 잔인한 사이버펑크 고맙습니다 친구 무기 주셔서 근데 아직 쓸 수는 없어요 이건 뭐에요 이거는 이 우리 지금 무슨 행성이 있는지 아 우리 행성이 있죠 맞아요 아까 아까 봤죠 방향 오케이 뭐 할래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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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뭐 해야 돼요 사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간단한 파스 간단한 파스 어 어 나가자 와 흐어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ㅏ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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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다행이다 네네네네네네네네 어이없어 진짜 미리로 알려요? 와 이거 봐요 와 이거 봐요 저 진짜 HR 가이가 디자인은 뭐 HR 가이가 이거 디자인 안 했어요 근데 이 인스파이어드 바이 HR 가이가 이런 디자인 진짜 이거 봐요 공포다워요 날이네 태양이 떴어? 태양인지 아니면 무슨 별 떴어요 밖에서 그거 뭔데? 우리 여기 올라갈 수 있을까? 여기 위에 뭐가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오 오케이 그냥 여기 서 있을 수 있어요 다른 기단이 없는 것 같아요 다시 내려가자 아까 봤던 그 기계로 가봅시다 바로 거기로 아 그럼 오케이 지금은요 내려갈 수 있어요 나가서 그 의자에 앉을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거는 아마 될 것 같다 아 오케이 서면 안 돼? 클릭하지만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거 있을까? 아 따끈따끈 한님 안녕하세요 아 한국 발음이 좋아서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항상 음 제 발음이 좀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돼요 그렇게 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도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우리 어디서 왔어요? 우리 건너편에 온 것 같아요 여기 뭐가 있는지 어 또 무슨 이상한 기계네 오 엘리베이터 나이스 이게 뭔데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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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할 수 있을까 여기로 봐요 왜 내려가 내려기만 돼요? 어 오케이 그거 기계 계속 뭐 들고 여기는요? 여기도 안 돼 여기 앉을 수 있을까 뭐 아는데 어 내려가면 안 돼요 무슨 알처럼 보이는데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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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도망가자 싫어 아니 일단 엘리베이터 타보자 타보자 오오오 오 네 아래로 위로 아 위로 위 위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가자 안녕하십니까 아 아무도 없네 이 게임이 무슨 적이 있는지 몰라요 아니면 그냥 퍼즐인가 와 와 와 멋있어 이거는요 오 그거 오케이 뭐하세요 또 안 되네 네 하 우리 거기로 갈 수 있을까 오 이거봐 기계가 많아 많이 있는데 저는 퍼즐 잘 푸는 사람이 아 아니네 뭐 지금 거기 라이트가 있어서 아마 지금 될 것 같아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성공 아니라 실패인 것 같아요 일단 다른데로 가자 다른 곳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우리 굳이 이 퍼즐 불어야 하는지 그거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거 첫 퍼즐 위 첫 퍼즐 위에 너무 어려운 퍼즐인 것 같은데 이게 뭐야 아 으아 싫어 오 시트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아니네 전 지금 한 바퀴만 돌고 있는 것 같아요 오 오 문 열자 문 열어요 까비 하 거기 누가 드라이인 것처럼 보여요 약간 여기봐요 우리 혼자인 것이 다행이다 전부 하면 안 돼요 까비 또 문 안 열어요 아 돌아가자 비할 수 없네 퍼즐 비할 수 없어 하하하 큰일이다 근데 다른 퍼즐 있는지 밑에 다른 퍼즐 있는지 확인해봅시다 진짜 큰일인지 고민은 우리 아마 진짜 아까 봤던 퍼즐 먼저 풀어야 돼요 이게 뭔데 어 허어어 야 어 여 열어주세요 어어 여기는요? 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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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둘이서 해야 돼요? 하 전 아까 말한 것은 그냥 우리 혼자인 것이 다행이다 라는 말이 좀 틀렸네 까비 이것도 안 되고 어 아 여기는요? 아 우리 여기 가봤죠 아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뭔데 아무것도 사용하지 못해요 음 어 이거 봐 멋있는 헬멧 어 맛있는데 근데 거기 안고 싶은 것이 아닌데 이거 멋있어 아 이거 시즈 두성이야 오케이 흠 두성? 언덕? 시즈 언덕? 음 네 이것도 좀 어 이 시계 이 기계 아직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으로 가자 아 아 거기도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아닌가 사용 네 이것도 아직 안 돼요 이 친구는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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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저도 이 모습이야 저도 이 모습이야 친구 아흠 우리 맵이 없죠 맵 없어 까비 아이고 우리 아마 진짜 엘리베이터 타서 아 저 퍼즐 풀어야 돼요 , 힘내자 우리 힘내자 드디어 됐어 노이즈 30분만 걸렸는데 이거 첫 펀치 퍼즐이야 아 게임 힘들 거야 힘들겠어 나, 나, 나 이번엔 안 깨어 노이즈 야이 야이 자 잠깐만요 어 그거 뭔데? 왜 이래? 저는 왜 팔과 왜 왜 움직여 아 제발 우리 아까 그 그거 맞죠 그거는 어 제발 제발 거기로 가지 마세요 어 달아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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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여드릴게 친구 사여드릴게 어떻게 되겠죠 뭐 거기 있어 어 제발 이 게임 뭐야 이 게임 뭐야 진짜 어디야 살려드릴게 어 오케이 아 알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일단 저 친구 아마 저 친구 그 의자에 안키고 안키가 안키하고 다른 방으로 옮겨야 돼요 뭔지 내는 어떤 방 먼저 나이스 오 죄송 어 이은 아 좀 아파 보이는데 오케이 전 굳이 이거 볼 필요가 없어서요 아 아 전 뻣 안 울었어 전 바보이니까 친구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또 칸스인데 음 저는 도그린이고 어 여기 왜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왠지 저는 어 당신보다 좀 더 으흠 편해 보여요 czego 네 왜거 파요 뭐 드시래요 알 아 참 저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구독 하실래요 ch 어허헣 가자 가자 우리 가자 얄랄랄랄라 다라 딱다 네 꼭 좀 하세요 어떻게 되게 주물러 어떻게 헉 이게 뭔데 어어 왜 왜 place ? 왜 왜 왜 왜 ! 왜 왜 왜 ! 네... 죄송해요 일부러, 일부러 한 것이 아니야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이야 무슨 버튼 누르면 버튼 누려야지 그건 이해하죠 이해하죠 이해 하죠 이해해 주세요 버튼, 버튼, 버튼 있으면 버튼 누려야지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저는 여기도 한 버튼만 버튼 누려야지 내리자 나이스 기기가 아닌지 아까 버튼.. 아아.. 죄송해요 아직 살아있어 친구? 도대체 이거 뭐야? 도대체 이거 뭐야? 겐..겐..아..뭐..괜찮..어! 네..엄..둘봐드릴까? 서..수..수..수..수다 서다 서일 수 있어요? 아..아닌거 같아요 전..전 못..못 도와줘 아아악 할 수 있어 저 믿어요 저 당신 믿어요 이야..커먼 네 네..도..도 하지 마세요 그냥..이..일어나 네..네..네..네..네.. estran plasma 조호 아아악 엄청 잘 Titan 다라올래? 나이스 우리 짐 아까 문 열자 같이 저 우리 친구 만들었어 이 친구 어떻게 부를까? 그냥 토비 ens네요 이게 토비 입니다 어 얘는 꺾기가 좀 어려워요 어서와 토비 바로 여기로 빨리빨리 빨리 토비 어서오세요 할 수 있다 저 믿어요 이거 써보세요 아니 우리 우리 이거 아 당신 전 이거 당신 그거 그럼 열자 야 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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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좀 서봐 임마 여기로 타러 오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네 할 수 있다 빨리 아 오케이 그럼 여긴 뭐 있을까 어디지 아 떨어졌어 어 뒤에서부터 야야야야야 야야 천천히 야우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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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죄송해요 으에에에에에에에에 아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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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친구도 그런 음.. 음.. 손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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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버펀크 손 벼려하지? 하이파이브? 어.. 안돼, 오케이 아아아아아아 왜?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 deu이스타벅 성흥했습니다. 벌 brush 잘이소 지금 오잠깐만잠깐만 이거... 방법은 좀... 아이고..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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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아이고... 아이고...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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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게 뭔데? 아! 엘리 베더! 노이스! 와... 여기 봐야... 멋있어! 와... 인테리어 디자인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고! 우리... 여기 다시 누굴 찾을 수 있을까?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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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무슨... 사건이 있었어요 음악이 좋은데 공포 게임답게? 공포 게임답게? 오! 이거 뭐예요? 블링블링 블링블링 으아... 아... 기속하면... 아 기속... 길 맡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... 여기... 여기. 뭐... 여기. 해주, 셔서. 납 satisfying about this 오케이 구 어 어디 가요? 거기? 어디 무슨 무기 재장전 한거 같아요 오케이 그거 뭔데 그거 뭔데 그거 뭔데 그거 뭔데 그거 뭔데 파크리 봅시다 빠리빠리빌리빠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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 앞 버튼 놓을수있어요? 으아아아아아아 으어 찡그러 아 아 아 오케이 오 어 이것도 참은 이런 방법이네 뭐야 이거 와 전 진짜 이 게임 해보니 다시 엘리엔 영화 보고 싶어 보고 싶단 마음들어요. 아 근데 여기는 여기 할 거 없는데 일단 계속 가자 아 여기 여기 뭐 아 버튼 사용하지 못해 까비 아쉽다 어 이거 뭔데 와 깜짝이야 아 어 이거 뭔데 이거 무기인가 으어 어 오케이 왜 이거 이거 무기인데 뭐 뭐 무기 이거 무슨 해머 우리 이거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화장실 아 아 이거 뭐야 열쇠 무기 아니라 열쇠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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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? 무슨 무슨 공.. 음.. 정.. 공.. 공장? 공장인가 이거? 뭐 하세요? 어.. 최소해요? 그거.. 해야하는지 아니 이거.. 저 애들이 친구인지 아닌지 몰라요 아 이거 친구가 아니야! 친구가 아니네 어거 거기 있으라 거기 있으라 내 스팀으로 저한테 공격했어 근데 일부러 한 것이 아닌 것 같았어요 올라가자 버튼 한번 다시 버튼 푸시하자 나이스 컷 바로. 가ât. 으! 왜왜왜왜왜왜왜왜. 바로 거기 seso. 와아아. 멋있어. 허. 여기. 여기 또 아무것도 없는데. 저는 아무거나 그냥 이 무기 어디에 서야 할 것 같아요. 무슨 뭐든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요? 여기 아니에요 여기 아니네 근데 아마 여기 네 여기인 것 같아요 저 이상한 벌레에 다시 생... 네 말하자마자 생가요 호랑이 도지 소리 하면 뭔데 네 아 오케이 오케이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찾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버튼 누르자 버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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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름 아 누르 버튼이 아니었네 버튼이 아니었어 워우 어 어 어 정신 잃었어 안지그럽게 생긴 게 없어 그... 맞아요 맞아요 징그럽다고 말하자마자 이런 장면이 보여 았다 붙어웨 ideology 버는 절대로 위퍼끼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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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끼ül忠 oHA OHA 끝. 아니. 오하. 오하. 무슨 꿈에 있는 것 같아요. 커스인 커스인. 이거. 그거 만져? 아 우리. 그거 우리였어. 할 수 있어 친구. 할 수 있어. 아이고. 왜. 왜. 오우. 오. 해골. 오. 우리한테 왜 이렇게 줄이 있어? 뽑아야 돼. 뽑아야 돼. 뽑아야 돼. 네. 정신 차려. 빨리 일어나고. 오하. 싱거다. Bettisy. 너 prawdר Katy. 오하 우리 우리 무슨 지옥인 것이 아니야 이거 지옥인 것 같은데 우리 무기도 사라졌어 지옥 아니면 파성 파성인 것 같아